저희 명동백화점에 쇼핑하러 왔다가 궁금해서 나동 섹션으로 왔어요 여기가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우리 그때 봤던 메이커들이 다 여기 있어 이거 우리 그때 안 봤던거야 스토키 스토키 이게 이런 클레버의 카즈 괜찮지 않니 이것도? 좋다 여기 다이퍼백 들어가는 거고 진짜 커스터마이저 이거 봐 이거 봐 타이포스 아이씨 그리고 이 카탈로그의 카즈을 원했어요 근데 또 다른 브랜드 아니야? 아니 이것도 스토키야 아 그래? 이게 이렇게 조금 있다가 커지는 거 이렇게 조금 더 귀여워 색도 예쁘고 아 그래? 아 디자인이 더 귀엽네 아 디자인이 더 귀엽네 진짜 귀여워 여기서 사가야겠다 그니까 이거 손톱깎이 해서 말해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런 것도 더 귀엽지 않니? 뭔가가? 아 이거 뭐가 볶아네? 응 뭐가 볶아네 근데 왜 이런 게 없었나 보지? 여기가 없었나 보지 왜 뭔가 여기 게 더 귀엽고 똑같은 거 같지? 똑같은 건데? 아닌가? 느낌인가? 똑같은 건가? 한국 섹션은 처음인데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더 피어 이거 진짜 뭐예요? 이거 스토키 좋아? 언니 너무 감탄하고 그리고 이거 애기옷 귀여운 거 봐라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약간 유니섹스로 사야되네 진짜 귀여워 약간 유니섹스로 사야되네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국 애기옷이 더 파스텔색이야 맞아 파스텔색 스톱 파스텔색 파스텔색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남자든 여자든 살 수 있는 거 약간 유니섹스로 사야되네 지금은 모르니까 귀여워 귀여워 부리 같다 진짜 갑자기 줘 줘 코트 줘 코트 줘 근데 내가 여기 전에 레깅스 샀잖아 like from SKIMS because that's what like a lot of people recommend it 응응 영구하고 지금 이거 입어라는데 예 다해요 어떻게 달라? 오우 싸워 진짜? 나 너무 같아 진짜 이 색깔이 더 파스텔색이야 너무 예뻐 이 색깔이 더 파스텔색이야 오우 오우 너무 귀엽더라 캐릭터 제품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오우 귀여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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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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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이불이랑 손수건이랑 턱바지 같은게 진짜 면이 다르더라구요 진짜 그래서 가장 좋은 메이커를 제 육아 선배님 언니 언니들이 있어요 친구랑 물어봐가지고 살려고 네 그래서 아 이제 저는 오늘 저녁에 한국을 떠났는데 어 집을 사다보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친구들도 그렇고 네 친구들이랑 엄마가 육아용품을 엄청 선물해줘가지고 사실은 제가 쇼핑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어 맞다 저 친구가 이거 사셨지 이런 것도 못사고 이거는 선물 받으니까 선물 줄거니까 사지마 라고 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산건 많이 없고 네 선물 받은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한국 와서 제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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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유니크로가 영국보다 한국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입고 있거든요 이거 새로 나온거 거든요 이거 L인데 얇은데 따뜻하면서 endo 너무 좋아요 너무 가볍고 아이보리색 샀어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다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고무제질이 아니야 끈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압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거 두 개만 번갈아가면서 계속 입었던 것 같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원피스 셔츠? 이거 무지 거 샀구요. 살짝 봄, 여름에 입으려고 되게 길어요. 거의 반목까지 오는 거라가지고 이것도 라지로 샀고, 이것도 유니클로 건데 이번에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컨셉에 뭐지? 드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건 유니클로인데 제가 이게 왜 바로 샀냐면 브레지어를 안 해도 돼서 이미 캐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마예요. 치마. 예쁘죠? 여름 내내 만석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이건 4만 9,900원이었어요. 오마이 가시. 너무 착한 가격이어가지고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유니클로에서 드레스 티셔츠? 그냥 티셔츠인데 치마예요. 그래서 주머니도 있어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국 가서 집에서도 잠옷으로 입을 수 있고 그냥 동네 그냥 산책할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사고 그리고 무지에서도 너무 한국이 훨씬 저렴해서 엄청나게 질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그냥 아무런 핏이 없는 통치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보니까 제가 베이지랑 검은색 밖에 안 샀네요. 색을. 인부복은 이걸로 다 그냥 끝! 끝이고 이제 우리 애기 우리 당근이 옷을 그냥 베네 쪼고리 몇 개 사고 막 우주복 이런 거 사려고 갔다가 너무 귀여운 게 많아서 많이 엄마가 많이 질르셨다는. 이거 보세요. 아직 상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젠더 누트럴한 색을 찾다보니 밤색을 찾았어요. 뭔가 브리 같아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귀여워. 이거 어떡해. 그래서 이거는 쭈쭈 사는 거래요. 난 이거 처음 봐. 이거는 뭐 한 6개월 때 한 6개월 8개월 정도 입 됐을 때 입혀서 사진 찍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육아용품 영상 때 한국 오시면은 꼭 면으로 된 제품은 되돌아보면 많이 사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가방이랑 뭐지? 앳두아? 거기 갔는데 당근 손수건이 있었어요. 가잿 손수건인데 당근이 이렇게 있길래 바로 샀죠. 아 맞다 맞다. 그리고 되게 신기하고 샀어요. 찾았어요. 턱받인데 저희 심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보셨다던 그 독버섯. 버섯 턱받이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 너무 신기해서 이거는 바로 잡았죠. 이게 심플한 가운 옷. 그러니까 엄마가 많은 조언을 주셨어요. 어차피 바지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게 가운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입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미들어 서머 베이비라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잔아. 너무너무 작아서 여기 장갑도 있고 너무 귀여워. 그리고 면이 너무너무 부드러워.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블루베리 베넷더구리. 이거는 세트로 엄마가 샀어요. 엄마가 이거 세트 장갑이랑 턱받이랑 이렇게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블루베리 속사개. 이거는 도토리 속사개. 귀엽죠. 이것도 몇 개 샀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용띠베리라서 용에 관한 캐릭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어딜 가도.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용띠예요. 저는 88년생 저의 당근이는 청룡. 신기하지 않아요? 저의 띠동갑이에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조시는 뱀띠인데 우리 엄마도 뱀띠예요. 그래서 엄마가 뱀꿈을 두 번 껐었나봐.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우리 아 우리 띠동갑 가족이구나. 용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이불을 샀습니다. 골든? 나 골든 용이었어? 와우. 나는 골든 드래곤이요. crazy. 그리고 내 베이비는 블루드래곤이구나. 블루드래곤도 되게 깊은 좋은 뜻이 있지. 한국에서 막 청룡 영화제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용 캐릭터가 가장 귀여운 걸로 골랐어요. 귀엽죠. 여러분들이 면으로 되어 있는 거 진짜 한국에서 다 사가라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막 이불도 도톰한 거 사고 그러고 싶었는데 가방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터운 이불은 스킵했어요. 막 베개랑 이런 거. 이것도 젠더 누트럴한 색깔로. 다 젠더 누트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다 보니까 다 그레이, 브라운, 화이트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웰로죠.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핑크색이 남자다운 색이었던 거 아세요? 그게 이제 막 마케팅 뭐 이런 거 하면서 핑크가 여자 색깔로 마케팅으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 핑크는 여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핑크색이 남자다운 색깔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핑크 색깔 옷도 샀어요. 왜냐? 여기 당근이 그려있어요. 여기 그려져 있거든요. 당근이가 있어서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어. 조시도 그렇고 조시도 핑크 색깔 입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가 나온다 해도 조시를 닮으면 핑크 색깔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베네처 머리 더 샀고요. 이것도 너무 귀엽고요. 이거는 엄마가 장갑이랑 속바지랑 양말이랑 다 세트로 이렇게 해줘서 사줬어요. 당근이 복 받았네. 독했네. 벌써 이렇게 선물 많이 받고 장갑 장갑!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 이건 되게 오래 쓸 수 있겠다. 여기 이거 브라운색 옷인데 이것도 용 캐릭터가 붙어있는 용인지 공룡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작아. 이거 턱바지. 턱바지 많이 샀어요. 턱바지 또 얇은 것도 많이 사야 영국 가서 더 사야긴 사야겠지만 이거는 양면 턱바지. 토끼. 토끼 그려져있고 여기는 체크무늬. 귀엽죠? 오마이갓. 그리고 이제 저 선물 받은 아이템들. 되게 신기한게 이제 애기가 지금 있는 친구들은 엄마를 위한 아이템을 많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아 엄마가 모의술을 해야되니까 넌 이런 아이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런. 엄마를 위한 아이템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런거. 이거는 제 친구 엄마의 친구가 선물해준건데 본인이 여러가지 애기띠를 썼는데 이거를 가장 많이 썼다고 왜냐면 되게 얇고 가벼워서 샀는데 자기가 자기의 페이브릿 아이템이라고 아기띠 진짜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너무너무 가볍고 좋더라구요. 진짜. 그리고 저는 썸머 베이비니까 더울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메쉬로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진짜 가볍고 좋더라구요. 저번에 제가 백화점에서 썼던 그것보다 훨씬 뭔가 간단하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이게 빼고 입기에도 되게 편하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가볍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고마워 인정아.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한건데 이걸 받았어요. 이거 한국 아이템은 아닌데 이거 젖꼭지 어머 아나도 되나? 니플? 니플가드? 니플가드를 줬어요. 초반에 되게 아프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되게 모이스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되게 모이스하면서 되게 아프셨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모유수유 할지 안 할지 100% 마음이 굳힌 건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되게 신기한게 양배추 가슴팩 모유수유 할 때 아프니까 나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이거 다 이거 선물 받은 거라가지고 지인이랑 친구들한테 저 이거 광고 아니에요 진짜 이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가슴팩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차갑게 할 수 있고 차갑게 할 수 있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거에 필요하다는 필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릴 수도 있고 전자렌지에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좀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팩이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만약에 모유수유를 한다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모유수유 할 때 먹는 영양제? 그런 것도 받았어요. 이런게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 완전 든든하다 여러분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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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추천하신 담보베베 손수건도 선물 받았어요. 친구한테 영문언니 고마워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했어요. 진짜 이거 보세요. 밤보베베 손수건 거즈 손수거랑 엠보 손수건이랑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팁을 얘기해 줬어요. 밤보베베 기저귀인데 명기저균데 이게 기저귀로 안 쓰고 수건으로 쓰는게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건보다 훨씬 가벼운데 되게 잘 말리고 가볍고 좋아서 이거를 계속 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이거 수건 대신 이거 쓴다고 기저귀도 명기저귀도 선물해 줬습니다. 기저귀로 안 쓰고 수건으로 쓰는 거 수건이나 뭐 이렇게 싸는 싸매는 용도로 제가 최근에 또 출산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다른 아이템은 뭐 어떻게든 뭐 연구해서 구하지만 이거는 꼭 밤보베베베베 꼭 꼭 많이 쟁여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완전 베이비베비를 육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다 이거 추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추천했던 선수건이었고 그래서 엄청 쟁여갑니다. 나 지금 크게 맞잖아. 가방 지금 넘쳐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당연히 영국이든 어두 나라든 애기도 많이 낳고 다들 애기 낳고 잘 살고 이런 아이템들 한국에서 안 사도 잘 살고 잘 키우지만 이왕에 여기 온 김에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 챙겨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지금 딱 만져봤을 때는 뭐가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해보면 알겠죠? 다들 너무 고마워. 내 친구들 조리원에서도 이런 모유수유 패키지도 선물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많이 작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인형도 받았어요. 가자! 용티니까 용 인형 귀여워. 그리고 광호 오빠 광호 삼촌이 선물해 주셨는데 오빠 이거 물어보니까 형광색이 있기 때문에 애기는 못 쓴네.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쓸게. 땡큐! 네 이거는 제가 베트남에 가는 길에 목베개로도 쓰고 다리 사이에 끼는 베개로도 쓰겠습니다. 땡큐! 다들 진짜 너무 너무 고맙고 진짜 이번 여행 때 어 이제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진짜 팁 많이 주고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좀 더 한국 와서 더 실감하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되게 임상불하고 되게 잘해 주는 거예요. 왜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주지? 약간 공주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왔을 때 그리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면 내가 다음에 한국에 온다면 아이랑 와야 되잖아요. 다음에 내 친구들로 만난다면 우리 당근이랑 다 같이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조금 뭉클했어요. 근데 약간 놀면서는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 이제 아예 내 당근이랑 같이 만나겠구나. 다음에 그래서 그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가장 편할 때 제가 가장 편할 때 한국에 온 거는 이번이 마지막? 이게 이겠죠? 그새 또 하도 먹어서 배도 헬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진짜 많이 움직여요. 진짜 제가 너무 움직여서 근처 산부인과 전화해서 물어볼 정도로 태동이 좀 많이 강해졌어요. 좀 많이 강한 게 뭐냐면 어쩔 때는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제 뱃속에서 점핑책하는 것 같아요. 막 줄넘기하는 느낌? 어쩔 때는 얘가 지금 날 짓밟고 일어서고 이렇게 일어서고 있나 할 정도로 얘가 벌써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남자인가? 싶고 아 진짜 별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가가지고 살도 건강하게 찌고 어 진짜 한을 다 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조씨는 솔직히 제가 막 엄청 맛있게 먹고 다닐 때 조씨는 일했거든요. 태교 여행 겸 조씨 휴가 겸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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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Մ specialized